전국민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는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지만 중장년기 성인만큼 기대여명이 길지 않은 7,80대 시니어분들도 암검진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면 몇 살까지 받아야 할까요? 검진 비용은 물론 환자 본인과 가족이 겪게 될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몇 살까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까지가 정답입니다. 흔히 몇 살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요. 익숙한 의료계 권고문 때문입니다. 우이내시경, 대장내시경, 유방암검사는 75세까지 폐암검사는 80세까지 라는 이런 숫자들이 머릿속에 있어서 헷갈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건강한 두 다리로 외래에 방문하시는 80세 성인과 요양병원에서 병치료를 하시는 80세 성인이 나이가 같다고 해서 같은 기준으로 치료하면 안 되는 것과 같죠. 따라서 환자 개인의 위험요인과 현재 기저질환을 기반으로 예후를 살펴서 각종 암검진의 득과 실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의료계 권고문에도 7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은 직접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후를 살펴서 득과 실을 따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기대수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연구결과들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기대수명이 10년 이하인 환자분들에게는 암검진을 권장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80세 시니어에게 10년 이상은 못 사실 것 같으니 암검진은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의사가 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가 그 환자의 기저질환과 현재 건강상태를 살피며 그 환자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암검진을 제시하여 환자나 가족이 고려해보고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론처럼 환자가 원하는 때까지 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환자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생 가치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자는 8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 더 이상 암검진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80에서 85세까지 가는데 내가 암 때문에 병치료하기 싫으니 미리 조기 암을 발견해주면서 내가 하루라도 건강할 때 암검진을 조금 더 받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환자 중 건강한 91세 아버님도 지난달 대장내시경을 성공리에 잘 마치셨고 덕분에 커다란 선종을 제거를 하여 대장암을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큰 기저질환이 없었고 비교적 건강하신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암검진 진행 여부에 대한 대화는 3분에서 5분 정도의 진료시간 내에서는 불가능하죠. 앞서 얘기한 인생 가치관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받으실 검사에 대한 어려움 또한 얘기해야 되고 만약 암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얼마나 치료를 하고 싶으신지도 얘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암검진 외에도 다른 중요한 검진들을 놓치지 마세요 라는 점입니다. 암검진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울증이나 요실금 검사 등 노인성 질환들을 검진하는 데 더욱 힘쓰는 문화가 생기길 바랍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함께 봐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